카치 inaire 한달쯤 뒤에 섰던 우리는 언제쯤 센지 해질까요 서로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너에게도 다가가고 싶은데 안녕! 한국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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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주세요! 으흐흐흐 나야 콜사스 한 발짝 뒤에 섰던 우리는 언제쯤 센지해질까요? 서로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널게로 다가가고 싶은데 바람의 넓을 거린 꽃잎처럼 미래는 알 수가 없잖아 이제는 용기 내서 고백할게요 하나, 보선, 둘이서 서로를 느껴봐요 내 마음 모아서 너에게 착하고 싶어 Mara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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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ras 그리고 또 곱창이 또 곱창이 배불러 하이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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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